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평생 민주화에 헌신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다음 달 전국 개봉을 앞두고 오늘 광주에서 시사회가 진행됐습니다. 정치권의 무한 정쟁이 반복되는 요즘, 협치와 통합을 강조했던 그의 정신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요 장면을 주현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지목됐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형 선고에서 무기징역, 다시 사면복권까지.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의 승리로 자유를 얻은 김대중은 그해 16년 만에 광주를 찾아 5월 영영 앞에 눈물로참배했습니다. 잘나가던 청년 사업가가 정치인 김대중으로 거듭나기까지 굴곡진 여정 속에서도 국민을 하늘같이 존경했고 범같이 무서워했던 김 전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와 생애를 함께한 김 전 대통령의 삶과 투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에 김대중의 일부 장면입니다. 전두환 신분부에 의해 쫓기듯 떠났던 미국 망명 생활 중에서도 김 전 대통령은 길 위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불굴의 용기, 행동하는 지성, 깨어있는 양심이 무엇인지 영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적지 않습니다. 검찰 독재로서 우리나라를 다시 옛날에 군사 독재를 방불케 할 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참된 평화와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누구보다 호남을 사랑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던 만큼 영화 제작은 광주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길 위에 김대중은 내년 1월 10일 전국에서 개봉됩니다. 광주 법원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새로 지은 종합청사 별관을 공개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사무실을 옮기고 법정 수도 확대하면서 사법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걸로 기대됩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지산동에 자리 잡은 광주 법원입니다. 그동안 협소한 주차 공간 탓에 법원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입구 앞에서 돌아서야만 했고 인근에 있는 사설 주차장을 찾아서 한참을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늘어나는 사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법정 수도 문제였습니다. 법정을 찾지 못해 재판 일정이 뒤로 미뤄지는 등 민원인들의 불만도 컸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3,600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1993년 광주 법원이 들어선 이후 30년 만에 신축한 종합청사 별관입니다. 기존 법정동에서 분리된 광주 법원 별관에서는 민사 재판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존 법정동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았던 민사 단독과 등의 사무실을 별관으로 옮겼고 표준법정과 중법정 11개소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민사 재판을 주력해 더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물적 토대를 갖추게 된 겁니다. 주차 공간도 확충돼 기존 270세대에서 90대의 차량을 더 주차할 수 있게 되면서 고질적인 법원 주차난 해결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들어가기가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시민으로서는 더 편리하죠. 쾌적한 청사 환경에서 더 나은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지난 8일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첫 외부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조희대 대법원 대법원장은 추념탑 앞에서 5월 영령들을 향해 묵념한 뒤 무명 열사 묘소와 고 홍남순 변호사 묘소 등을 찾아가 참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박명록에 5월 영령들이 씌어 편히 잠드소서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기필코 수호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운전하면서 담배 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최근 블랙박스를 통한 담배 꽁초 무단 투기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명차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무언가 밖으로 버려집니다. 운전자가 피우던 담배 꽁초입니다. 담배 꽁초는 바람을 타고 뒷차량 쪽으로 향합니다. 또 다른 차량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더니 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유유히 차를 운전해갑니다. 담배 꽁초를 버린 차량 옆과 뒤에서 운행하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들입니다. 담배 꽁초 무단 투기는 하수구를 막아 빗물 역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남아있는 불씨로 인해 뒷차량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운전자들의 운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담배 꽁초 무단 투기 장면을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차량 번호로 인적 사항을 특정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5만 원. 올해 10월 말까지 목포에서만 102건의 담배 꽁초 무단 투기 신고가 적발됐고 5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따로 신고 포상금은 없지만 시민들의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않은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차창 밖으로 던지는 담배 꽁초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도시 미관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시내버스 노선권에 대해 210억 원의 평균 감정 가액을 제시했었는데요.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노선권 감정평가액을 수용하고 부채를 정리한 뒤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적된 적자를 버티지 못해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었던 태원유진 이한철 대표. 최근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시내버스 노선권 평균 감정액 210억 원에 대해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시내버스 사업을 목포시에 안전하게 양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하지만 시민공론화위원회가 태원유진의 버스 운행 중단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와 손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노선권 평균 감정액보다 더 낮춰서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편 이 대표는 노선권 매각 금액은 임직원 360여 명의 퇴직금 143억 원을 우선 상환하고 은행 부채 등을 갚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목포시가 요청한 비상경영체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시내버스 종사원들 고용 승계에 대해서도 목포시 등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의 새로운 시내버스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목포시의 시내버스 신규 사업자 모집에 저나 저희 가족 그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이한철 대표 개인 소유의 차고지 임대와 100여 대가 넘는 버스를 사들이는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은 상황. 목포시는 오는 21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노선권 개편과 중공용제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 씨를 포함해 전남 동북권에서 해당 사업을 해왔던 5명은 2년 전 한 건축자재 대기업이 순천에 문을 연 대형 인테리어 전시장에 입점했습니다. 이들 5개 대리점은 원래 쌓아왔던 영업망을 발판으로 고객 유치와 홍보에 나섰고 인테리어 시공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를 거기에 가서 아침에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저희가 영업을 했습니다. 단지 행사라든가 그리고 그 매장으로 불러들이는 전단지 홍보. 하지만 석 달 전부터 본사는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점과 맺은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전시장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문제는 경영학화로 문을 닫겠다고 해놓은 상태에서 최근 대리점 영업을 이어받을 다른 사업자가 나타난 겁니다. 새 사업자는 전시장 건물을 빌려 다시 임대하는 전대인으로 기존 대리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순천 스퀘어가 생기면서 여수에서 상담을 하던 고객들도 다 순천으로 모시고 와서 순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이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순천으로 또 유입이 되면서 또 올해 폐점한 다른 지역 전시장에서 같은 업종이 그대로 영업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본사가 결정을 철회하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당 기업은 심각한 영업적자로 폐점을 결정하게 됐으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입점 대리점과 계속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복합 쇼핑몰이 추진 중인 옛 전방 일신방지 개발 사업의 공공기여금 규모가 땅값 예상 상승분의 54.45%인 5,899억 원으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는 해당 부지의 공업 용도를 상업,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신 역사문화공원 접근성 개선과 효율적인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라며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안에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역사박물관과 도로, 공원 신설 등에 사용됩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판사는 코인 사기범 탁 모 씨의 수사 정보를 브로커 성 모 씨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해당 수사관의 법률 대리인은 탁 씨에게 법률 자문을 해 준 적이 없고 성 씨에게 금품도 받지 않았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선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선경 ENF 박선호 대표이사께서 200만 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권영전기통신 이정금 대표이사께서 2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빠른 추진이 기대됐던 달빛철도 건설 사업에 국회 법안 심의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국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는 오늘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안을 재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로 안건을 넘겼습니다. 광주고법 박정훈 판사는 지난 80년 5월 민주화 쟁취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내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의 선고 유계를 받았던 60대 남성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은 전두환 등이 자행한 헌정 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했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광주의 최대 20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광주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